두세대는 어디있지? 아... 여기서 서쪽에 있는 버려진 놀이공원에 있어요 바로 셋 센터데이스? 거기서 대체 뭐하는거지? 제가 듣기로는 당신이 제다 뒤집어놓고 다녀서 그랬대요 그리고 조지... 조지가 꼭지가 돌아서 리치를 죽이려 했거든요 그래서 리치가 나머지 헤로인을 몽땅 대고 튀었어요 조지와의 일이 풀릴 때까지 몸을 살린다고 해서 보안은 몇 명이나 내리고 있지? 이런... 전 몰라요 아마 전부 다? 그 칼 줘봐 예림이 이러지마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가 어서 아싸 집에가서 피자 시켜먹어야지 그래 맨장 넘는 놈이야 엄마한테 가게 나누자고 마약과 매춘사업을 장악하여 리치 두세와 딕시 마피아를 그들의 소굴로부터 끌어냈습니다 마르카노 공략 마르카노를 쫓으려면 그의 범죄사업을 노출시켜 장악한 다음 마르카노 수하에 부관과 보수를 상대해야 합니다 사업을 모두 무너뜨리고 나면 마르카노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서 리치 두세를 죽이고 할로우를 장악하십시오 좋아서 기도는 올라가면서 해 리치 두세 처치 교회는 영어로 처치 2층이야? 어? 어 좋았어 돈 좋았어 난 너의 똘마니가 아니라는 걸 잊지마 아주 그냥 사람을 그냥 일꾼으로 시키고 있어 아주 그냥 이 나쁜 자식들 난 파란색으로 타겠어요 어 잠깐만 아니 이런 야 내려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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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차가 야 기절시킨 거야 살아계신 거야 이거 봐 봐봐 지금 움직였지? 살아계셨어 살아계셨어가 아니라 살아있어요 어 살아계셨어가 아니라 살아있어 현재 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어 저거는 죽인 거 아니다 아니야 시민은 죽이는 모션이 다르다니까 아니 죽이는 모션이 아니라 제압하는 모션이 하하하하 아 미치겠네 어 어 뭐야 결국 여기 오긴 오네 어쩐지 이걸 만들어둔 이유가 있었네 어떻게 밤에 저기 영업합니까? 아 영업한다네요 반짝반짝거려주네요 영업합니다 저기 사다리가 있군요 리치를 찾으십시오 뭐야 왜 왜 뭐야 왜 왜 왜 왜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오케이 지금이다 됐어 와 이거 뭐야 조커야? 뭔가 조커처럼 만들었는데 미션도 눈치챘나? 눈치챘나? 뭔가 이번에 나오는 보스가 좋을 것 같은 놈인 같은데? 설마 얘는 바보처럼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지는 오는구나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뭘 들고 왔다? 스나를 들고 왔다 나는 오늘 스나를 들고 왔다 살았냐? 두렵게 안 맞네 두렵게 안 맞네 이러면 사는 건가? 죽은 거야 산 거야 아 역시 머리 맞춰야 되네 총알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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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쏘는 거야 내려가 아 여깄네 아 여깄네 하아아아 오와아 헤드샷 아까비 전 놈들의 머리만 맞춥니다 자 먼저 목표를 보고 정확히 머리를 노리고 한방에 머리를 맞추죠 쟤는 머리가 두 개예요 쟤는 머리가 세 개네요 하지만 머리를 네 개까지 가진 놈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죽을 겁니다 자 저렇게 이제 모습을 내밀 때가 되면 그때 이제 머리를 맞춰서 정확히 죽여주는 거죠 됐어요 잠깐만 쟤네들 뭐야 니네들 뭐야 좋아 야야 저 바본데 쟤 몸에 불 묻히네 쟤 뭐하냐 니네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같이 같이 듀엣으로 어어 어어 어씨 놀래라 스나가 나서 차례구만 됐어 됐어 피해 원패 됐어 치료 한번 해 요 위에 뭐 있을까? 요 위에 뭐 있을까? 머리가 아홉 개가 날렸어 그럼 구미두 아니야 구미두 구두네 구두 그냥 씹노잼 멘트 죄송합니다 씹노잼 멘트 죄송합니다 어 뭔 소리야 아아 아아 아 깜짝이야 오오오옥 그 서울 한강 가면 괴물있거든요 여러분 거기 행연에 헛바닥에 앉지말라 헛바닥에 앉으면 괴물이 소리낸다 여자들이 거기서 기념촬영하다가 개놀래는 사람 많아요 엄청 이쁜 얼굴로 와가지고 친구야 사진 짓자 그러다가 옆에서 어메씨발 뭐 이런 경우 많아요 어 뭐야 이거 아니다 야 아 이거 뭐야 야 쟤는 잠깐만 일로 나가 이거 잠깐만 이거 각이 안나오네 그냥 저기까지 먼저 가셨어야 됐네 야 여기 엄폐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시작 가서 돌아 엄폐 일로와 이제 부터는 당병 없어 니네 니넨 뒤졌어 뭐야 야 야 이 몇명이야 몇명이야 이게 여긴 좀 스케일이 되네 자 오른쪽엔 없죠 스나 어 이거 샷건인데 누가 더 빠르나 해보자 어 잠깐만 피없어 피없어 그냥 피 하나 빨고 안전하게 갑시다 야 이거 치료약 좀 먹고 가야겠는데 그냥 갈게 아냐 이거 치료약 먹어야 돼 이거 이거 치료약 먹어야 돼 이거 됐어 관총을 뭐가 좋을까 지금 쓰는게 더 나은거 같애 비슷한가 이걸로 바꿔봐 잠깐만 총이 큰걸 드는게 찬에 나을거 같다 아 잠깐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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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 왔어 이C 이거 들어그냥 됐어 여러분 나 이렇게 해줄까? 나 이거 공중부양 할까 나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체력가나 이런것 좀 더 보이지 그치 난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넣는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지 잠깐만요 잔상이 많이 남네 할게요 됐다 berry 뭐 있어? 이거는 한번 갈 때 됐어 파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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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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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카 앉아 어이C 됐어 돈 먹자 여기 응 오 야 얘 스나였다 야 스나 개맞아졌다 지금 14발 됐다 아싸 이러면 할만해 지지게임 이런 이 쉬운걸 머리 못잡네 내가 됐어 스나가 나설 차례구만 어디야 어디야 스나가 나설 차례야 어디야 내밀어 머리 다시 한번 해봐 나 살았냐 산거 같아 아 죽었나보네요 해드 샷 해드샷 맞은 까 장전, 장전, 장전하고 에디션 뭐야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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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헤드샷 아, 저 자식이 저 자식을 자꾸 뭘 던지네 죽었냐? 던지면서 죽은건가? 그런거 같네 뭐야, 살아있잖아 그렇지 흠흠흠흠흠흠ㅎ 흐흠흡흠흠 흐흐흠흠흠흠 흑 븽 흐흑흐흑 흐흑 아 미쳐 Op的是 흐흑흑흑흑흑흑흑흑흑 흐흑 쏘리데스 아 나 어차피 헤드 뚫으니까 나는 총알 많은게 낫다 야 근데 이제 치료약이 없어 이제 진짜 좀 몸사려야되요 아우 살이걸렸어요 뭐야 이제 본편이야 이제 본편이네 지금 혼자밖에 없었네 지금 뭐라는 걸까 어우 미친 뭐야 머리 돌아가고 있어 아 원래는 놀이기구 이런 배를 타고 신바뜬 모험처럼 떠나는건가 보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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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야 이거 완전 진짜 공포게임인데 어디서 한번 피 제대로 한번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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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야 안보기 잘했다 어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내 팔인가 아이 뭐야 그렇게 무섭지는 않네 이제 프레디 피자카게에 이제 하이버 나왔는데 그걸로 이제 공포를 다 거기서 공포와 게임하고 여기서는 공포 입고 게임에 여기서는 하이버 강전 어 이따가 프레디 피자카게 할수도 있어요 파이브 참고로 오우 씨 참치기야 아 무서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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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받았냐 오케이 저 조커같은 변태자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조커처럼 생겼을까 야 왔어 나 너가 오라는데 왔어 니치 두세야 대면하십시오 1대1냄새다 1대1냄새다 1대1이 아니야 아직도 애들이 많아 아직도 애들이 많아 들어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들어와 꺼져 이씨 됐어 헤드 이거는 한타 가야돼 아 물 땜에 꺼지네 미친 헤드샷 헤드샷 어딜 쏘는거야 어 죽었다 아아 망할냐 피하나 깔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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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피 한칸 깔아버렸어 이럴 피 한칸 깔아버렸어 피 한칸 깔아버렸어 야 뭐야 이 조커 목소리 아까부터 계속 나는데 저 리치라는데 걔 목소리 평범하네요 근데 나는 뭐 선물처럼 준비해둔건지 알았어 조커가 그러잖아요 바트맨 막 이러면서 지가 막 배트맨 이런 코스 같은거 만들어두잖아 배트맨 게임해보면 실제로도 약간 좀 영화에서도 좀 그런데 이미지가 오케 대면하면 되는거야? 야 잠깐만 한 마리가 또 아니여 이것도 그냥 갔으면 어쩔 뻔했어 이것도 이거 됐어 붙잡으라는데 붙잡으라는데 그러면 또 주먹질하면 안된다는거 아니야? 됐다 지금 창전한다 여기서 그냥 이 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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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싸가 싸가지 싸가 싸가 싸가지 싸 싸가지 싸가지 된거에요? 나 죽을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깼네요 미션 석세스 미션 석세스 미션 석세스 ère 미션 석세스 그런 짓을 하고 지가 천국에 가길 바래? 아 기도는 올라가면서 해도 내가 이 말이야 아 와 와 짱이야 저거 진짜 잔인하다 와 아이디어 좋다 링큰은 시코적 지식이 판매되어 있어서 모범을 괴롭게 Para가 다는 그 마지막 한 명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는 못할 수 있는지 안할 수 있어 야야 완료 아 그 상태로 위로 올라가면 산다고? 개 팔뚝이 연해가지고 못 올라갔을거에요 카산드라와 대화하십시오 야 생각보다 이 놀이터 아니 그 동물원 미션 있잖아 아니아니아니아니 놀이동산 이 미션 꽤 코스를 잘 만들어놨네 꽤 잘 만들어놓은 미션이었어 가는길이 어디야 아